황제가 되면서들이 티하다라는 거지? 황이밤아, 안녕하십니까? 뭘 잘못했습니까, 공주? 빨리 나와라.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. 아리 공주, 밥은 먹었어요? 좋은 아침이에요, 공주. 떡볶이 만들었는데 같이 먹을래요? 보고 싶네요. 어딜 가시는 겁니까? 어머나, 보러 가야겠어. 안 됩니다.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왜 못 참으시는 겁니까? 이래서 황제가 되시겠습니까?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요. 싫어! 다 싫다고! 황제가 먹어. 나 엄마 몸무게 다 먹고 싶어. 미치겠어. 군무지도 하고 싶어! 어머만 말한 떡볶이도 먹고 싶어! 뽁뽁이도 떨어뜨리고 싶어! 저 떡볶이 목에 다 싫다고! 정말 이 궁에서 쫓겨놔도 좋다는 겁니까? 유모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. 내게 좋은 엄마는 황마만뿐이야. 미쳐! 아! 발끝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. 내가 네 엄마라고. 오선이가 아니라 내가 네 엄마라고. 똑똑한 애가 어떻게 그것만 몰라. 어떻게 해. 아니. 세 번이면 내가 일부러까지 한잔했어. 우와. 보자. 세 번째에는. enem Pool의 집사진을 본 хотел까? 너 chassis하고 있는 문 mujer이 있고 알았다. Entonces 우리 엄마는 그럼 snackYes.